음 감독님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한마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도 한마디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께 과연 영화란 무엇일까요? 감독님의 감독으로서의 모든 경험들을 거치면서 얻어진 그 영화에 대한 정의 그 단 하나의 언어는 무엇일까요? 한마디로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요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그런 말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소리내서 표현하면 말이 되겠죠 예 근데 예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말입니다 예 보시면은 영화라는 것들도 또 저라는 사람도 또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예 그런 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의 힘? 저거 웃기고들이네 진짜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정말 그렇게 그런 말들을 찾느라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중요한 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지 응 응 응 응 응